주택 공급 계획과 입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5년간 약 전국적으로 270만원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어 있고 수도권에 158만 가구가 건설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도권에 17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전국적으로는 37만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기존 토지를 매수한 게 많아가지고 토지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또 분양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PF 연장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분양을 통해서 분양 대금이 일부 입금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분양을 가구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PF가 연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주택 분양률도 조조하고 기준금리 상승했다는 건설 경기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약 22만 가구가 분양 예상하는데 약 20% 정도는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향후에 이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제 미분양 물량이 약 한 8만 9천 가구 정도 전망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예상일 뿐이고 기준금리 계속 더 올라가고 건설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면은 미분양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할인 분양이 예상되는데 이제 미분양이 많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기타 경품의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분양 할인을 통해서 물량을 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입증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셋가격도 하락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 고점점이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1, 2년 정도는 더 하락하겠지만 주택가격이 상당히 이제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투자자, 투자 개념의 어떤 주식과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서 2027년 5년간 약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52만 가구, 공공택실 중에서 58만 가구, 기타 130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41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고 특히 서울에는 7만 4,200 가구가 입주 예정인데 주로 강남권의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망되는데 공급 규제와 또는 거래 규제와 조세 규제와 금융 규제의 4가지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부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부동산의 상승 요인으로서는 인플레이션과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되어 있고 부동산 하락인으로서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경기 침체 지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가격 조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별 5년 동안 공급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 예상되어 있는데 수도권의 158만 가구, 비수도권의 112만 가구, 서울의 50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유형률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52만 가구, 공공택지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88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4만 가구, 수도권의 17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보면 고향 창릉이라든지 인천 계양, 부천대장, 안산 장산, 남양주 왕수, 한암 교산 등이 있고 과천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각박구, 또 그린별진에 있다는, 서울시에 근접해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정부의 얼평균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서울 아파트가 2023년도, 2024년도는 증가하겠지만 2026년도부터는 물량이 굉장히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허가 물량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분양도 분양률도 저조하고, 또 주택 건설이 미지진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계획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물량입니다 2025년도 물량인데 특히 이번에 분양을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울 둔촌아파트가 만 2032세대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는데 2025년 1월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분양을 한 장희동의 자유아파트도 2025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2년 정도 해가지고 아파트 의지에 예상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약 41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서울에 7만 4200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에 보면 입주 물량이 2023년도, 2024년도에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이 최근에 주택경기 하락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이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근래 보지 않게 굉장히 6천 가구 이상 대규모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 추종 보시면 이제 주택가격이 상승을 계속 했었죠 전국적으로 보면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꺾였는데 지금 현재 2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주택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23.2%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주택가격이 바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과거 통계로 봤을 때 2022년 9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3% 정도 더 빠진다고 그러면 바닥일 확률도 있고 그때는 어떤 매수 세력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변화를 보면 과거에 보면 이제 주택가격이 굉장히 이제 하락시기였던 2010년, 2011년도 있었는데 2012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거래가 많이 증가했고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주택가격이 이제 턴을 했죠 그래가지고 상승 턴을 했습니다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계속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꺾인 상태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이제 현재 격차가 0.75정으로 되는데 미국이 이제 마지막 금리가 12월 14일날 결정되어 있고 한국은 아마 내년 초쯤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아마 두세 번 정도는 더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가격과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이렇게 완화와 규제를 강화 쪽으로 계속 반복해 봐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속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지만 워낙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이 2, 3년 정도는 가격 하락과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 규제 완화와 또 조세 규제 완화와 거래 규제 완화와 금융 규제를 통해서 규제의 완화 쪽에 아마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상승율이나 하락율이 우세한 가운데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자산 선택이 필요할 것을 보이는데 이제 상승 요인으로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인플레이션 요인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상승 요인과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에 인상했다는 어떤 이자 부담에 급격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부채 부담이라든지 그런 요인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에 그런 DSR 3단계 적용 같은 그런 부정적인 요인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실질 수도 감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겹치지만 하락 요인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2, 3년 정도는 주택 가격이 가격 하락과 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 계획과 입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사이클입니다 일종이에요 오르면 또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렇게 반복을 해왔는데 그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이제 분석을 잘 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상당히 또 수익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